둘, 셋, 박탄! 안녕하세요, 박탄수입니다. 와하! 재밌는 놀이! 무슨 놀이! 오늘은 특별히 저희 넷이서 한번 게임을 조각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놓여있는 소품을 보니까 와, 비세스 암이 이거 꾸며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왠지 뭔가 블링블링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요? 블링블링한 게임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 럭셔리한 드레스코드에 딱 맞는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게임 오브 머니! 게임! 요또 보도 못할 게임! 어떤 게임인지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총 2개의 게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한 멤버가 우승을 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건 오브 머니! 두 번째에서는 코인 오브 머니를 사용할 텐데요. 각 게임 규칙은 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 보시죠! 고! 비! 안 남신 거 가위바위보 안 남신 거 가위바위보 형 먼저, 형 먼저 인감이 안 좋아요 안 남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세 번째, 두 번째 가위바위보 목만 내서 1등 했습니다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스타트가 제일 좋지 않아요 뭔가 되게 부자 된 느낌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털어 더 털으면 될 거 같아 다 썼는데? 갑니다 야 뭐야 야야 야 야 야 야 아직 한 장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직 한 발 남았거든요 아직 한 발 남았거든요 아니 좀 써라 아 이게 여러 발 나가야 힘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아 이게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힘든데요. 이게 나눠서 쏘면 안 돼요. 둘 셋, 고!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지금 플러스에 의원이 없거든요? 나누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무용하는 자세로... 오, 들어갔죠. 아 지민, 지민 너무 세게 나갔어. 네가 잘한 거예요, 너! 넘을 때는. 아 이게 조금씩 나니까 너무 웃기다. 끝났어요? 끝난 것 같은데? 아직 한 장 남았다. 아 훌륭합니다. 이제 진영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까 지민이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오케이, 자세한. 아무거나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아, 진짜 선 높네. 아, 왜요? 이건 아니지. 아유... 아유, 이렇게 담치구래. 자, 고! 마음이 아파지네요. 좀 내려야 되는 것 같아. 오, 쟤 쟤 쟤 쟤. 어, 쟤,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저거는 이제 무효죠, 무효. 야, 담치 씨 1등이에요. 야, 이걸... 재윤 씨, 720달러. 와우. 아랭, 1,730달러. 와우. 지민, 1,200달러. 와우. 그리고 진? 490달러. 와우. 야, 남준이가 제일 잘했어. 야, 1등이 제일 좋네. 인생 끝까지 봐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의 승자는 우리 남준 씨로 1721년 축하드립니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 코인 확가기 첫 번째 순서, 김남준. 들어갑니다. 자, 할게요, 바로. 자. 와우. 대박이에요. 이런 무효인가요?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10부터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오우. 좀 생각보다 좀 세게 해야 되네, 그쵸? 생각보다 세야 돼요, 이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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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걸치긴 한 거죠? 발바닥에 걸쳤다. 걸치긴 한 거지? 오우. 오우. 야, 이게 어려워. 이렇게 100달러가 다 나갑니다. 자, 이제 진짜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 하나 넣으면 끝나죠, 솔직히. 오우. 20점. 야, 힘을 올리고 총을 버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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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올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왜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러면 101, 1001, 1001, 12개입니다. 제가 엉덩이에 힘을 넣어드릴게요. 들어온다. 와, 이거 치워주고 싶다. 자, 이제 길막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면. 오우. 오우. 자, 이러면 이제 길막을 지금. 정신이 10에 정말 다 잡아갔어요. 이렇게 되면 저랑 처음부터 갑니다.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100부터 가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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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근데. 자, 이제 마지막 신조하게 쳐야죠. 아까 저 길막혀가지고. 오우. 야, 근데 저 좀, 이것 좀 레전드다. 와, 이 번у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제이홉! 레츠고! 갑니다. 탑. 오케이, 느낌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처음 가야 돼요, 지금 처음.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방향이 휘거든요, 오른쪽으로. 고맙습니다. 아 이제 처음만 세게 쳐야 되네요. 오케이. 알았어. 처음부터 세게 쳐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처음 바로 갑니다, 저는. 오케이. 갑니다. 4. 자, 이제 처음부터 놓기만 하면 돼요. 미루치기잖아. 처음부터 놓기만 하면 돼요. 갑니다. 미루치기. 갑니다. 세게 쳅니다. 아니, 세게 치는 것들이 제일 약하게 갔어요, 지금! 자 200이 여기 잘 안가 생각보다 마지막 밀어치기! 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형? 진짜 형 생각보다 안 가요 생각보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갈 것 같아 아 오케이 생각보다 오케이 바로 천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천으로 들어갑니다 세게 쳐야 돼요 아 야 야 오케이 이게 밀어치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알겠네 자 아 지금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야! 있는데 야! 야! 와 2천이다 3천 이게 얻어 걸리는구나 자 이 사람 재능 있네 자 마지막 밀어치기의 기회 알죠? 고수들은 한 손 항상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천 떨어지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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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재능 있네 두 게임 다 합쳐서 네 재협씨 920달러 야 너도 다 합쳐서 920달러 자 여러분들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2,200달러 아 자 RM씨가 2,850달러 여기까지는 예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진씨가 3,740달러 와 마지막에 역전을 해버렸어요 이게 또 몰라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3,6층이에요 자 마지막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인생은 불공평해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인생은 불공평해요 네 자 이 카드를 제가 운명에 맞게 섞어 보겠습니다 네 섞어주세요 얼마나 인생은 불공평할지 저는 지금 모든 걸 걸어야 하거든요 잠시만요 저 이거 갖고 갈게요 잠깐만요 네 솔직히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세요 왜요? Holy real 아 1등이니까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당신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방 저는 선웅 2 제 인생에 맞게 참 전 재산 PD 우와 저보다 높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4,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왜요? 왜 웃어요? 인생은 불공평하네요 왜요? 마이너스 7,000이 걸렸습니다 자 제 거 보겠습니다 야! 플러스 7천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원 버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자 어떡하다 나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등이랑 뒤바꾸기 이런 거 아니야? 제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만 이런 씨 전 대단 바토바 정확히 460달러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전 마이너스 5천 달러니까요 아 그래요? 게임 오브 머니에 왕좌에 오른 진시 겐의 왕관과 럭셔리한 반지풍선으로 엔딩 요정이 되실 특별한 찬스 1등 너무 하고 싶다 와 진짜 쩜다 와 진짜 대박이다 목에 걸어 주시지 와 이거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아니었어? 진시 소감이 어쩌시죠? 통장으로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통장보다 더 좋은 게 들어와서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냥 갑으로 전시해 놓으십시오 아 그건 좀 싫어요 네 게임처럼 블링블링하네요 네 와 여러분들 소감 한 마디 저는 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게 이 모든 걸 다 우리 멤버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깔아주는 사람이 멤버들이 밑을 깔아줘서 제가 이렇게 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번 게임 아 재밌었네요 정말 역시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인생 진짜 불공평하네요 막판에 뒤집힐 줄 알았어요 저는 꼴찌가 1등이랑 바꾸기 이런 거 써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진영이 초반에 꼴등이었을걸요 아마? 맞아 역시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인생은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게 교훈으로 담겨져 있죠 이 정도면 저 똥손 벗어난 거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인생은 불공평해 불공평해 알감로 불공평해